짱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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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짱구 대회 랭킹 확인 1등 섹스 형님들 이제부터는 짱구 매매로 깔사람들 저는 없다고 봐요 진짜 형님들 저는요 이 순위가 보여주잖아요 짱구 1등 이런 장에도 돈을 못단다? 진짜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장에서는요 그냥 위아래 발라먹어주면 되거든 그냥 가감하게 바로 입절 자 여기서부터 제대로 매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3,100만원 스타트 오늘 그냥 5천만원 찍어버리고 그냥 오늘 지각한 거 없앨게요 오늘은 지각한 거니까 휴방은 아니니까 오늘 5천만원 찍으면 하루 휴방권 맞나요 형님들? 짱구야 그럼 오늘 새벽 4시까지 방송하는 거 맞지? 내가 늘 말했죠 방송시간은 정해져있지 않아요 코인방송 매매하는 금융인이 매매로 보답하면 되잖아 매매로 오늘 돈 딸만큼 딱 따면 그때 퇴근이에요 우리가 무슨 여캠 남캠도 아니고 방송시간이 어딨어요 금융인이면 매매로 보여줘야지 오늘 매매가 좀 뿌듯하게 됐다 그러면 딱 방종이지 형님들 저 진짜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? 저 오늘 여자친구 사귈 뻔했어요 그거 뿌리치고 지금 온 거예요 어? 저 오늘 진짜 여자친구 방금 사귈 뻔했는데 그거 뿌리치고 왔어요 아 이거 시블레 이거 형님들이 기다리고 있다 어? 이건 안 되겠다 오늘 바람피면 안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저 진짜 딱 칼같이 오늘 작고 존나 그래도 멋있게 다시 왔으니깐요 뽕으로 보답 부탁드릴게요 이거나 먹어? 시발러만 가자 슛으로 간다 시브레 감사합니다 구독 슬딱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쪼개지 마라 아 짜증나네 오비젯과 출발 강한 아이드바 오늘 밥은 먹고 링기냐 얼굴 살이 확 빠졌네 진짜로? 네 저 얼굴 살 좀 빠졌나요? 얼굴 존나 칭칭거워서 시발팜싸다고 존나 휘갈기고 싶으니까 살 빠졌다고 웃지마 십년아 왜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세요 웃는 사람한테 칭을 못 뺏는다는데 어? 한남 형님 형님도 오셨어요? 아니 나 쫓겨난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 근데 너무 무슨 입구 컷이에요 딱 누냐고 들어왔어 이제 형님 생일파티를 위해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위로 올라갈라 했어 어 저기 안 됩니다 여기 올라오시면 안 돼요 예? 저도 초대받고 안 돼요? 누구세요? 저 짝군데요? 아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이러더라고 입구 컷은 안 당했어요 입구에서 한 번 뗀 지나갈 뻔은 했지만은 올라갔어요 저도 저 바로 짝구 하이패스 야 잠깐만 왜 내가 오니까 왜 비트가 멈췄어? 아니 오늘 존나 방송 재밌을 거 같았는데 야 형님 남자답게 그냥 여기서 30공기 박아버려? 제가 감당 되겠어요 형님들? 졸려서 못 박을 거면서 감당은 너가 안 돼서 못 넣는 거잖아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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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했냐? 이게 짝 택식이고 이게 짝구나 자 공깃밥 30개 들어왔고요 오늘 여기서 한 번 승부 보겠습니다 아 우리 또 로빈 형님 라빈 로빈 민별풍선 천 개 감사합니다 라빈 로빈 민별풍선 994개 감사합니다 이만큼 쐈으면 뭔가 리액션 하려 글보고 사다리 타보자 키우 키우 도전 2번 그 후 퇴근이 마와라 시작!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야 진짜 잠깐만 30피트 박으니까 존나 빡세다 이거 지금 불추매해서 병단 낮추고 탈출하자 아 시발 그냥 오늘 롱 잡고 휴방할걸 시발 진짜 괜히 방송 켜가지고 휴스로 스위칭 해가지고 시발 야 여기서 손절이 맞아 야 일단 2300 살려 700 800 손해보더라도 살려 살려 21개 21개 안 깨져 이거 쇼슨 항상 승리한다 이거 21개 안 깨져요 20개 정도만 20개만 들어갈게 20개만 조동이의 짜장 미을 이은킹 봤네 안에 이거 점이에요 짜장 묻은게 아니고요 아 가만히 있었으면 본절이었네 시불 237인 별풍선 2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나 이제 표준 안 바꿨고 나 이따 이걸로 그냥 존버할게 나 이걸로 존버 시발 1940 청산 당하나 시발 2절하나 아 이거 19.5키까지 봐요 아 형님 나 똥담 한 번만 하고 올게요 아 야 형님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이거 잡고 오늘 좀 뒤에서 좀 쉬겠습니다 좀 만약 여기 정구 뚫리거나 20.5키 아래로 내려가면은 다시 오겠습니다 덕분에 분 qual이 경기고사 공공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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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만 올라가라 그만 올라가 청삼 그만 좀 도배하세요 제발 나 시발 진짜 오늘 존나 스트레스받는다 진짜로 오늘 진짜 내가 방송 왜했지? 아 ㅈㄴ나 짜증난다 ㅅㅂ 나 진짜 왜 켰을까 ㅅㅂ 아 진짜 ㅅㅂ 지금 기분 질까 타? 왜 이렇게 찡찡대 그럴수록 난 더 기분이 좋아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아 ㅅㅂ 진짜 아 나 진짜 오늘 방송 왜 켰을까 아 나 오늘 진짜 방송 아니 나 진짜 오늘 내가 왜 갑자기 내가 갑자기 왜 켰지 근데 진짜 ㅅㅂ 야 야 나 ㅅㅂ 하나만 물어보자 너 왜 켰냐 병신아 방송 왜 초심을 잃었어 ㅅㅂ놈아 너 원래 안 켜잖아 근데 ㅅㅂ놈아 왜 켜가지고 스위칭하고 지랄이야 ㅅㅂ새끼 따쿠님 죄송한데 남은 단보군이라도 치킨이벤트 해주시면 안될까요? 치킨이벤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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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ㅅㅂ새끼야 이 ㅅㅂ새끼가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거든 ㅅㅂ놈 진짜 내가 오늘 방송만 안 켰어도 네 나도 이슈하세요 ㅅㅂ 샤ramble ㅅㅂ Resistance